이번 시간에는 버전관리의 꽃이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커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던 변경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밋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변경내역들을 1억으로 작성해서 함께 말하자면 동봉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커밋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파일 스테이터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죠. 파일의 어떤 생로병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 상태가 크게 4개가 있네요. 언트랙트 상태는 버전관리가 기시 파일을 추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워킹 디렉토리에 파일을 최초로 생성을 하면 바로 언트랙트 상태, 즉 파일을 추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파일을 추가하거나 커밋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상태들은 전부 다 트랙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상태들은 다 트랙트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Unmodifie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전관리가 시작됐고 그 파일이 가장 마지막에 커밋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저장소에 저장된 이후에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파일들을 Unmodified 파일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odified는 뭐냐면 파일을 수정했거나 삭제했거나 이름을 바꿨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Modified 상태고 이 Unmodified 상태에 있는 파일이 에디팅 됐을 때 Unmodified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Add 명령을 이용해서 이 어떤 특정한 파일들을 추가하게 되면 Add 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 파일들은 Staged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저번에 봤던 그림이죠.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Add 하게 되면 Add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그러면 Staged Area로 이동을 하고요. 거기서 Commit을 하게 되면 저장소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상태에서 Commit 명령을 내리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저장소, 레파지토리로 변경점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ommit에서 반영이 됐으니까 이 파일은, Commit된 파일들은 다시 Unmodified, 즉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수정이 일어나면서 Unmodified, Modified, Staged, 그리고 Commit을 통해서 다시 Unmodified,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한 파일을 Remove, 즉 삭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파일은 Untracked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파일이 삭제가 돼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버전관리 시스템에서 파일이, 파일에 말하자면 생로병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콘솔, 토터스킷, 압타나 기타 등등의 클라이언트별로 이 Commit 명령을 내리는 방법과 Commit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